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동안 1일 1식을 하고 물 2리터를 마셔봤습니다 그럼 눈바디 먼저 보러 가시죠 고고 지금 공복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치마가 지금 지퍼가 뜯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힘을 준 것 이렇게 하면 힘을 뺀 것입니다 준 것, 뺀 것 3일간의 다이어트 여정 함께 감상하러 가실게요 렛츠고! 네 여러분 오늘 53.2kg입니다 아주 그냥 요새 또 마시는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와 짱짱짱짱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후! 화이팅! 순대랑 치즈 떡볶이, 달걀프라이 2개랑 사과입니다 와 여러분 방금 이거 이게 물 500리터거든요 이거 다 마셨어요 그랬더니 배불러 다 먹을 수 있겠죠? 와우 2리터 마시는게 참 힘든거에요 하나는 반숙, 하나는 완숙으로 즐길 겁니다 치즈 소포장된 거 한 덩어리 다 넣었거든요 1일 1식의 장점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와 이거 이게 무슨 라면이지 치즈에요? 대박 으음 어제 먹다 남은 조스 떡볶이인데 여기다 카레가루랑 후추가루를 좀 추가 시켰더니만 아 국물이 완전 신전떡볶이 느낌이 됐어요 너무 맛있어 달걀프라이 2개에 단백질 12g에다가 시즈 18g 단백질이니까 12g에 18g은 30g, 단백질 30g 이 정도만 양호합니다 이제 요거 한 두입만 마시면은 2리터가 끝납니다 와우 대박 정말 태어나서 2리터 처음 마셔본 것 같아요 하루에 너무 연관스러운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물에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난 물에 취하고 있어 네 성공 네 여러분 오늘은 52.6kg입니다 어제보다 0.6kg이 빠졌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걸 먹을지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는 아니고 잠은 엄청 잘 잤고요 네 암튼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거 콘치즈 완전 맛있겠죠? 그리고 나초칩, 사과, 달걀프라이 3개랑 두부 으깬거랑 신김치까지 와우 일단은 뭐가 제일 모을 제일 첫 번째로 먹어야 될까 아 안 뜨겁네 따뜻해 따뜻해 백종원님꺼 레시피 보고 에어프라이에게 구웠거든요 이 맛이야 대박 어 점점 뜨거워져 이거 진짜 어떡해 어떡해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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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초칩에다가 콘치즈 마요를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게임 끝 와우 아까 과자가 그 정도로 부족해가지고 아예 이제 붕지채 먹고 있는데 일식이니까 괜찮습니다 바삭바삭 고소 고소 와우 여러분 지금 이제 물 이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만 먹으면 오늘도 2리터가 끝나는 건데 배가 불러요 물배가 너무 불러 하지만 공허에 그렇습니다 후 오늘도 성공 여러분 오늘은 51.7kg 이에요 어제보다 0.9kg이 빠 어제보다 0.9kg이나 빠졌는데요 오늘 완전 막 엄청 느끼한 크림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크림 소스 사왔거든요 거기다가 삼겹살까지 먹을 거예요 고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진수성찬이 아닙니까 이거 신김치 토마토 부침개 크림 떡볶이 달걀 3개에다가 삼겹살 사과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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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락국 예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설탕을 안 칠해도 이렇게 완전 새콤달콤하고 아무튼 아 뭐부터 시작하지 일단 부침개부터 진짜 바삭바삭 미쳤어 진짜 바삭바삭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크림 떡볶이인데 약간 고춧가루를 섞어가지고 크림 파스타 소스에다가 여기가 완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너무 맛있어 명란 파스타 소스여가지고 더 맛있어 음 완벽해 삼겹살을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도전 맛있게 식사를 다 마쳤고요 이거 까지만 먹으려고요 밥 먹고 바로 간식까지 먹는 그게 바로 한 끼다 이렇게 맛있는 거 이거 이거 고춧가루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많고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며칠 전에 일일식이 너무너무 나한테 안 맞다고도 생각했는데 물을 2L를 마시니까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은 나지만 먹을 틈이 없지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또 일일식을 길게 해가지고 앞자리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딜리셔스 소 딜리셔스 굿 여러분 물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마시면 오늘의 2L를 잘 끝내는 겁니다 미션 완전 완수 예 네 여러분 전 이렇게 3일동안 2kg을 감량했고요 물 2L 마시는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.5L 정도만 그냥 적당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그럼 다음 다이어트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번에는 앞자리 4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뵈요 안녕 그럼 다음에 뵈요 안녕 breakdown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